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밤샘 회의를 이어가던 최저임금위가 막판 진통 끝에 결론을 냈는데요.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진통을 끝까지 겪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얼마로 결정된 건가요? 오늘 새벽 극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세종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8,590원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고용노동부, 올해보다 2,87% 오른 수준인데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올해보다 약 5만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내년에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 차이가 컸는데 투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투표에는 근로자,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앞서 근로자 위원은 8,880원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8,590원은 사용자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고요. 이렇게 최종안 두 가지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15명이 경영계안을 선택했고 11명이 노동계안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네, 2.9% 정도가 인상된 건데 지난해에 비춰볼 때면 인상률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2017년에 이어 두 자릿수나 오른 인상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2.9%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년 전이었던 2010년 인상률은 2.8%였고 이후에는 5% 이상의 인상률이 줄곧 이어져 왔는데 10년 만에 2%대로 낮아진 겁니다. 결국 최근 확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내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어떤 반응인 건가요? 네, 결과가 나오자마자 양대 노총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전면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고요. 처음 삭감안을 내놨다가 한 발 물러선 경영계는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유가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갑 장관은 오늘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최저임금위는 정해와 속계를 거듭했고 사실 결론이 나기에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5시 30분까지 13시간 동안 밤샘 회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의에는 27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 추청 근로자위원 4명은 어젯밤 9시 반부터 참석을 해서 사실상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지연이 된 것은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 근로자위원들이 바로 결정할 수가 없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우선 안건을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 방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참석 이후에도 최종 수정안 결정에 있어서 내부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